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바이오하자드5 스피드런 공략을 할건데요 이 옆에 있는 부처 부처라는 친구 신임 유튜버인데 이 부처와 같이 호흡으로 스피드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로와 네 좋아요 진행할게요 스타트 오빠 제발 세상 더러운 애야 게임에 집중해야 된다 아 그 캐릭터와 거의 휠체와가 역시 고기는 두드려야 제맛인가? 당연하지 누군가를 때리고 있지만 저 친구들은 무시해주시고 니 정류좀 오른쪽으로 멋있어 여기서 이제 무기상임 열어 열어 아 맞아 꽂아야지 됐다 좋습니다 장비를 채주시면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요 아 나 민감도 좀 빠른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아 이따 채포도 넘어가고 어 넘어갈게요 무난하게 할거에요 뿅 아 템 안 먹어도돼 템 안 먹어도돼 쭉 따라와 할게요 오빠 진짜 아 세상 드럽네 아 이쪽 아니잖아 우리 이거 몇번째 아니지 저쪽이지 저기요 조심하자 좀 나는 너를 테스트 해본거야 방금 오빠 니가 잘 기억하고 있었는지 오빠 이런 남자에요? 어 이쪽이야 이쪽 뭐야뭐야 이쪽으로 컴온 좋습니다 좋습니다 넘고 빨리 문 열어 나부터 야 사이사 이렇게 저친구 무시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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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시고 봉발 여기서 이제 좀 기다려야돼 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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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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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오나드는 준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 총 됐습니다 이제 와 이제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처음 챕터인데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바이오나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할때가 있습니다 왜 피가 없냐 들어와 나 이런거 좀 챙겨 또 내가 총 다소개 만들라고 그러는구나 당연하지 넌 나의 무기라고 달자님 달자님 먹어요 네 주민들이 다 감염됐어요 아 지금 두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저거 이제 총먹고 쟤가 커밍은 하라고 쟤가 수리탐가 없을거 줄게 있다며 템 빨리 먹어주시고 이런 과일에도 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도 애들 엄청 많죠 이런 애들은 한대 머리 쏜 다음에 이렇게 근접공격 효과로 죽이는게 제일 죽인 어 총알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기 위에 있는 애들 쏴줘야되요 저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보스가 올 때까지는 여기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 소리타는거죠 시간에 가기 여러분 얘네 지금 이거 이거 안보이냐 이거 거의 저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저 저 팔뚝을 보면 거의 핵번치라고 웅다이님 어디세요 나 넣었지 넣었지 아닌데요 나와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비슷합니다 야 그래도 씨 팔뚝이랑 내 허리랑 비교하면 내 허리가 이길걸 나도 이제 은근 뱃살이 있기 때문에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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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밤 이 시바새끼 아 미안 아 잠시만 안 죽었구나 자 보스 왔다 가자 오빠 빨리 넘어와요 머리 일단 보스는 따라와 펀치 이제 왼쪽 코너로 일단 이 친구도 못오게 막아 더 터뜨려 나 뒤에 눈에 마무리할게 유빈인 머리 쏴 머리 쏴 머리 쏴 버스로 뛰어 버스로 버스로 그쪽이 아냐 이쪽으로 갈게 비켜 이 친구가 올겁니다 이 친구가 올겁니다 터뜨려 아차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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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개발 총알이 없군요 야 우리 뒤로 완벽하게나서 일찍 죽어가자 벌써 죽였어? 어 이제 템 먹으러 갑시다 나 총알 한발밖에 없으니까 너 그쪽가 이제 여기 안에 수류탄 아 여기 기한단 죽이네 아우씨 기가 안했어 아 나 멀리있게 이쪽에 수류탄 난 널 아 걱정나 실수 멋있게 보여줄게 처음부터 가시죠 수류탄 먹어주시고 죽으면 부활있냐구요? 기절하면 동료가 부활해줄 수는 있습니다 기절이라고 해야되나? 피가 이제 거의 실패에 가까워지는 다 꺼져 이제 진짜 슬리프트 하이 하이 올라가있잖아 이제 그냥 기다려야 돼 여기 뗄 시간 많이 잡으면 여긴 이제 여러분들 애들을 더 죽여봤자 아까운 시간이에요 올라가서 애들이랑 많이 싸울려고 하지말고 수류탄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 녹색 그거 다 줘라 위험해 위험해 네 벗슨 죽인거에요 너무 빨리 죽어졌네 펀치자 아니 애들아 여기 사다리 있어 사다리 왜 그리로 오는거야 애들아 어 심도 좋아 어 저기 이제 연락이 오죠 이게 아마 콩으로 안했으면 건물때로 펀고 펀고 해야되는거 맞아 공기 펀치 어 룸넬님 어서줘 이렇게 이렇게 놀래차기 완전 멋있지 돌려면 차지 않습니다 도라도 가요 이렇게 그냥 내가 보기에는 도는걸 좋아해 미친놈이 분명해 인준승도 벗어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챕터 1회 1이 종료가 되고요 에스랭크 10분 걸렸습니다 1회 1에서 우리 뭐했어? 10분이나 걸렸다고? 원래 1은 좀 길지 않냐? 1은 좀 길었던거에요 바로 준비 완료하고 4줄도 좋나 5,5,5,1 오빠가 잭서라구요 챕터가 6에 4까지 있습니다 6에 3인가? 6에 4지? 6 3인가? 6챕터까지 있어요 응 린님 어서오세요 따라 넘기고 요 사다리 안탈필.. 어 탈필없습니다 넘어가주시고 그냥 맞아 뭐해야.. 아 왼쪽이죠 뭐해야되나 이러면서 왼쪽 저 여자 무시해주시고 다 무시하세요 그냥 싹 다 무시해주시고 왼쪽에서 나오니까 오른쪽 벽에 붙어서 다 무시시고 피해주시고 나 조금 늦게 따라가는게 좋잖아 안그러면 피한거 내가 다하고 맞아 넘기시고 저 앞에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자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갑시다 고고고 앞으로 축하하셔서 오른쪽 이렇게 다 무시해서 가시면되요 이렇게 다 무시해서 가시면되요 이렇게 다 무시해서 가시면되요 나이스 여기서는 딱히 적이 안나타나니까 쭉쭉쭉 가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의 짜파게티 비켜자시아 쟤는 어제 시체입니다 잠시 걸어다닌 느낌이에요 여기서 적이 안나오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리와 왔어요 평 그래서 이제 짜파게티인데 여기가 가자 짜파게티 잡아라 민숙정님 어서오세요 가세요 이게 두번째 보스죠 이 보스는 딱히 뭐 어려운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가주셔서 오른쪽 가주셔서 거기에 있는 이제 열쇠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음 지렁님 어서와요 열쇠를 쓰려고 하면은 짜파게티에 나타나는데 튀어억 튀어억 도망갔습니다 도망갔 오빠 어디야 유인중이야 오빠만 믿어 오빠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오빠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역시 오빠가 해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역시 오빠가 해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최고야 이렇게 구워주시면은 끝입니다 타이밍을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잘 정하시면 돼요 이게 내려오는 문이 닫히는 속도가 있기때문은 어 제가 이제 딱 모서리 딱 돌 때쯤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 깔끔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자 아 나 목마르다 목이 타봐 다 내꺼야 아니 돼지야 다 내꺼 건축 70발이나 있어서 뭐하게 허궁에다 좀 허궁에다 좀 쓰게?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챕터 1에 2 4분 50초컷 어 처치한 적이 없어 처치한 적이 두 명이고 한 명이기 때문에 처치한 적이 C여서 우리가 A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 S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죠 오빠 응 오다가 추웠어 뭐 수류탄 줘봐 그거 기한난 척 안 먹어? 먹을라 오빠 나 쇼핑 좀 기다려봐 어 알았어 가자 고고고 여기는 이제 기차에 이제 폭탄 나오는 부분이죠 야 너가 뿌셔줘야 되는 거 알지 그거? 하나 하나 옆에 한 마리 얌 무시해주시고 아야 쏴 줬는데 하나 여기 오른쪽 오빠 나 치료 좀 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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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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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 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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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줄게 치료할 준비해 사라라라 사라라라 가자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봐 나왔어 여기야 어 나이스 하하 착각이야 여러분 남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라 인정한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네 이제 가뿐히 피해주시고 오른쪽 오른쪽 쟤들이 그렇게 많다 어 쟤들이 엄청 많지 이렇게 다 무시해서 갈쳐냅니다 아잇 하하 내가 이렇게 개한테 인기 많은 남자예요 동물한테 사랑받는 남자야 내가 날 너무 좋아해 여기서는 이제 뮤탈리스크 비슷한 놈들이 나타나는데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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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렇게요 동물한테 만 뭐냐 여러분 그 이 동물한테 동물한테 사랑받는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조용히 하세요 다 어쨌든 허브좀 먹어줘 내가 먹을게 흐흐흐 상남자네 응 당연하지 수류탄 챙겨라 응 알았어 내가 그냥 다 챙겨 내가 열쇠도 챙기고 그냥 수류탄을 챙기고 내가 다 할게 그냥 니가 다 해야지 어 내가 다 할게 그냥 당연한걸 그냥 앞에 문에서 또리나 빨고 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건 더 좋았어 게임 한발부좀 탁 요 앞에 돼지 있습니다 빨리왓 이렇게 피해주셔야 돼요 뒤에 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캇 후당 내가 먼저 간다요 딱 맞았지 바잇 타이밍 좋았어 여기서는 이제 화살 와 리가 와 넘어가주시고 여기서 스토리 달려요 왼쪽 이 저 식물이 이제 피를 회복시켜주는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음 여기선 이제 폭탄을 써서 엄청나게 스킵 엄청나게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파트너를 넘겨서 굉장히 귀찮은 기술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을 쓰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잠깐만 장전 좀 아 얘 좀 얘 좀 너무 많아 하자 지혜 많아 지혜 많아 어서 준비해 됐습니다 이렇게 펀치 이 자식아 그냥 달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열려요 차에 수류탄 좋습니다 하자 먼저 가는데 하자구여 이쪽으로 가시면은 빵봉지가 나오는데 됐습니다 이러면 죽일 수가 있어요 딱 하나 남기고 가자 이렇게요 하하 쭙쭙 쭙쭙 좋습니다 깔끔하죠? 원래 저 빵봉지가 엄청 안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수류탄을 일부러 많이 모아놔가지고 한 번에 딱 하나만 남기고 엄청 막 쓴거죠 폭탄은 예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잘 눌러줘야 돼요 조심해 씨바 내가 널 보겠어 고마워 씨바 두르고 이렇게 해 주시고 좋습니다 여기도 5분 47초 클리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폭탄은 원래 나중에 쓰긴 쓰는데 우리는 그 방법은 안쓸거예요 그 방법에 약간 이제 음 오류가 많아가지고 타임어택 팔로미 왼쪽으로 흠흠흠 흠흠 나 먼저 가 부셔주시고 내려가신 다음에 좀 앞에 있습니다 부셔주시고 부셔주시고 자 여기로 꺼져 사실 넌 맘에 들지 않았어 오빠 잘가 안녕 빨리 내려놔 흠흠 이렇게 부셔요 부셔 말해요 이상한 말합니다 야 기다려봐 가자 야 가라 내 앞잡이 좋았어 너로 정했다 가자 이제 여기서는 얘한테 뭐 들게 시키고 안되셔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르트중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물들 조심하셔야 돼요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료 개바야 앞이 안보여 오빠 그정도 밖에 안되었나보여 도망가 잠시만 오빠 어 제가 상 못올리고 있더라고 재미있어보여서 좀 보고 있었어 재미있어보여서 좀 보고 있었어 재미있어보여서 보고 있었어 오빠 걱정마 가자 역시 오빠뿐이야 오빠 됐어 많이 맞는것 같다 나 오빠 좀 숨겨워 어 나 숨겨워보여 다왔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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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줘 빨리 가야 오빠 내리면 죽어놔 오빠 버티고 있을게 오빠 화이팅 오빠 내가 연약해서 이게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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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빨리 지금 넘어와 빨리 됐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 팀찾겠습니다 팀찾겠습니다 왼쪽 아니야 왼쪽이지 아 여기 오른쪽이구나 다음부턴 밥먹는 손 반대쪽으로 해줄래? 알았어 그래 내가 헷갈리지 않아 여기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걔를 주춤하게 만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더 쏘지마 아 뭐 터지는 소리 안났어? 하핳 원래 팡 터지는거지 아 그래 예 이렇게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서 일단 스나이퍼 총알 먹어 주시고요 피도 조금 채울래? 응 피도 좀 채울래 우리 후딱이 맞으면서 가야 되잖아 야 와봐 치 치유해줘요 퉁 사기잠비 있습니다 어 크아봉이라고 크고 아름다운 봉이 있는데 여기서 쓰나 가 가 여기서는 그냥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서 기관난 총알 엄청 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주셔야지 그 기관난 총알 최대한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올라가자마자 보석 먹고 이친구는 근육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기관난 총알 정도는 근육으로 막아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몇방 정도는 유지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 기관난 총알 정도는 근육으로 막아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몇방 정도는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 니가 맞았어 난 괜찮아 그거 내가 엉덩이에 잡고 이친구를 다 바꿨는데 자 여기서 한번 체크포인트 여기서? 아 여기 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 맞아맞아 여기서 맞아맞아 여기서 총을 개줘 계속 800까지 그리고 800까지였지 12발 800까지였지 850까지였나 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흡 흡 야 누가 눈이 있냐 저거서 다행이다 조사하지마 안 돼 안 돼 우리 공략이야 무시하고 가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여기 나 어디서 다가 타잖아 여기 여기 때려야 빨리와 밀어주시고 바로 왼쪽으로 나 먹은 것 같은데 가자 이제 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집 들어가셔서 먹어주시고 오빠 빨리 빨리 위험해 들어와 밟아주시면은 3 4 5 3 5 7 8 9 10 11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 뭐야 타이머트 아 미안합니다 타이머트 멈춰있었어 6분 추가시켜 6분 동안 수다나 떨까봐 아냐아냐 지금 말고 방금 한 1분 정도 아 뭐 그 정도쯤 멈출 수 있죠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 알아서 추가해서 생각해주세요 한 1분 정도 추가한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다시 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점 거기마다 이렇게 어 타이머택을 멈출다보니까 타이머택은 한 1분 정도 추가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맞아 나 못할 것 같아 여기가 엄청 어렵어요 여러분들 엄청 어려웠어 여기서 전투 자세를 좀 잡고 받으러 와 있으나 어 어허허허 틀어버렸어 틀어버렸어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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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어떻게 해 잘 뚫어란 말이야 아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야 인마 그리고 나 이거 발을 할때마다 배탈질러가 그러지않어 인정합니다 빨리 빨리 가만히 엄청 어렵죠 여러분들 왜이렇게 자막에 스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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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plit up the bridge! 야, 정서 안 살리냐? 놀면서 할 거야? 너무 쉬워 보이잖아 너무 쉬워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이지 내가 그냥 어렵다고 더 깔아주는 게 사람이 그렇게 쉬워? 뭐야 실망이야 사람이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 거야 왜 실망이야? 잘했어! 그러면 일단은 차를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차를 싸지만 넘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터져야 돼요 아! 잘 잤어? 잘 잤어 어렵게 잤어 어렵게 잤어 어렵게 잤어 여름 죽이야 죽어라! 어잇! 저런 버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버스전이네요 아닌데? 아니, 하나 남았어요 하나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벌써 이 수많은 시간동안 차타고 있었던 거 네 머리 졸라 열라 쓰세요 얘는 쉬워요 얘는 이제 머리를 어렵지 얘 맞아 얘 쟤가 어렵다 여드름을 짜줘야돼요 모낭충 모낭충 짜주셔야죠 이 친구가 죽습니다 이 친구의 본모습이 나와요 저 모낭충을 짜줘야죠 크롬퉁 사줘 피나 크롬퉁을 쏘면은 저 친구가 데미닛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렇게 그러면 모낭중에 엄마가 나옵니다 원래 모당충은 이렇게 잡는거거든요 열어보면서 혹시나 자신의 이제 여드름 맘에 안든다 그러면은 총같은걸로 여드름을 쏘시면 여드름이 터져요 그럼 여드름 없어져요 걱정마 일단은 드럼통을 싸줘야되는데 야 갱 때려 이게 이렇게 안때리면 얘가 데미지를 못주면은 얘가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얘만 이제 쏴주시면 드리브 끝났습니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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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부분이군요 정말 하기 싫은 부분이요 정말 기자란 부분이요 칩도 3이 길어요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가서 단 조각을 먹고 보석 파밍 보석 파밍을 하고 우리는 돈을 돈이 많아야 돼요 자본주의 이 게임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게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지만 빨리 깰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빠 믿어? 오빠이번이 면허 땄어? 그치 나 부드러운 남자야 가빈 부드럽게 해줘! 가빈 소프트보이! 가빈 부드럽게 해달라구! 가빈 알았어 가빈 먼저.. 먼저 부드럽게 가빈 알았어 부드럽게 해줄게 가빈 살살. 조심스럽게. 가빈 잘 먹었어. 가빈 오빠! 가빈 이게 문제야. 가빈 저쪽이야. 가빈 으으으으으으으으악! 가빈 좋아. 이렇게. 가빈 오빠? 가빈 응? 가빈 조심하자. 가빈 이렇게 방력 중인간다니까. 왜이렇게 뺑뺑 돌아가는거 같애? 착각이야 착각이지 여기 공략은 쉽지 않.. 아 쉬워요 여러분들 일단은 다요 같이 가서 여자친구를 보내요 나는 템을 먹는거지 오빠 위험해 난 안위험해 너만 위험해 돈도먹고 돈도먹고 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오빠 오빠 가자 나 오그로 끌어놨어 이렇게 가서 나만 이제 체력 회복하고 그리고 갑시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석판 있잖아요 석판을 네가지를 어 이제 모아야되는건데 두가지를 모은 상태죠 나가려고하면 얘가 이제 문을 잠가요 그러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죽여주면 됩니다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아야 오빠 좀 아프다 이렇게 가서 하트라이도 안해봤냐? 하트라이도? 해봤지 똑바로 해라 알았어 알았어 드리프트 드리프트 까비 조심하자 조심하자 나 쏘지마 나 쏘는거 아냐 나 쏘는거 아냐 뜬길 안돼 여기서도 공략은 어렵지 않아요 가 오빠 응 나 이거한테 잡아먹히는거 묶었던데 아 이거한테 잡아먹히는거 묶었어? 어 나 보고 있을게 빠 빠악 어어 달아 무서워 잘갔다와 너무 무섭다 어 살았다 빨리 빨리 와 공략이야 공략 빨리 와 블루 컵완 먹었죠 참고로 도와주려고 조준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잘 오나 보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0 왔어? 어 가자 잘했어 저거 다 인형이지? 인형이야 인형 오빠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우리 식사 하나 더 먹어야 돼 응 어쭈뼈 이거 먹고 아름다운 봉 챙겨가자 응 아름다운 봉 크아 봉 기다려봐 오빠 나 이거 가지고 싶어 빨리 먹고 와 오빠 뭐라 했지 땅이 떨어진건 다 누구꺼다? 우리꺼다 맞아 일단 올라가 오빠 이건 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린 떨구면 돼 오케이 들고 떨구 추웠어 이제 우리꺼야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소판이 있어요 야 알아서 들고와 아리를 돌려차 오빠 길 열었어 나이스 길 잘 떴어 빠잇 저기 저기 야 야 이렇게 애들을 무시해주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석판을 4개를 먹었기때문에 다행히 봉 숨겨가지고 알라봉 알라봉 이제 숨기고 와야돼 쟤네들한테는 이제 저게 자기가 괜찮아요 우린 정의로운 도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크고 아름다운 봉이 있는 크아 봉이 있는 여기를 가셔야 돼요 크아 봉을 먹으러 우리가 왔다네 이게 크아 봉 바이오 와자드의 아주 사기같은 템입니다 이게 바로 아 우리가 무슨 그냥 도둑이에요 우린 이런거죠 균님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어 리리카 이런거 이리에 이러면서 그런거지 좋습니다 이제 크아 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냥하게 우리 한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좋습니다 이렇게요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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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번에 여기서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거든 여기서? 네 걱정나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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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왜 무슨일이 있어 아니 여기서 뒤에서 누가 때리거든 그 폭탄 나 대충 알아 내가 할게 파이팅 어 이거 한 번 어그로를 끌고 가는게 날것 같더라구 알았어 어떻게 되든 파이팅 날 믿어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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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아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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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끌고 나오고 나랑 놀으라는거야 어 너가 데리고 있어 야 너 오른쪽에 야 야 빨리 갈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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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오케오케오케오케 데리고 놀고있어 야 너라면 이 남자들을 다 캠할 수 있어 믿는다 야 이렇게 크다고 말 안했잖아 너는 저 남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어 걱정마 오빠 총알이 없어 어 열고있어 어 열고있어 오빠 오빠 빨리 어 가 가 가 가 가 아 안돼 아직이야 아직이라고 됐어 잘가요 저 큰 놈 죽여버리고 이렇게 뭘 봐이자 이씨가 내가 이뻐 잘 봤네 그럼 어서 넘어와 너도 내가 이뻐 안돼 넌 넘어오라고 어서 문 열어줘 가자 서렁님 어서와요 호석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먹고 올게 난 왼쪽 응 확 놓으면 팀이 죽습니다 아까 그걸로 큰 놈을 죽였죠 내가 이렇게요 간단하죠 칩 씁니다 칩 씁니다 야 우리가 한 번도 안 죽었어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 그 부분이 불안해 맞아 우리 뒤에 가면 어 엄청난 친구들을 이끌고 문을 열어야 되는 갑자기 무섭군 항상 무서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 여기 여기 쓰는 거 도 subscri 그게 심장이 둥근 거리는 줄 알아 시끄러워 나 갔다 온다 오케오케 이렇게 같이 해야 돼 여기는 제이프 체크포인트 그거 할준비 알아라 알아라 일단 여기서는요 다 무시 해주시고요 내수 주시고요 얘들이 이제 내려올 때 내려가주시고요 빨리 가x3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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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죽는다 오빠 죽는다 피했어 이걸로 안주와 걱정하지마 빨리가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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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야 좋습니다 체크포인트에 갔을때 이걸 눌러주시면은 애들은 없고 쟤는 보트를 타고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여기가 되게 좋아 사파리 같은 곳이야 악어가 나오거든요 악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수줍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보통 여성친구들이 이런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데이트하기에 정말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친구를 보내주셔서 정말 좋아요 봐봐요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죠 오빠 이것도 인형이지? 울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이스 물러봐도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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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손목 아파 나도 나 앞에서 템 먹고 있을게 나 앞에서 템 먹고 있을게 나 앞에서 템 먹고 있을게 나 귀찮은 일 두번 하기 싫어 땅에 떨어진건 우리꺼다 땅에 떨어진건 아궁님 어서요 나 아직 가지도 않았거든 나 아직 가지도 않았 B.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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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일로 와볼래? 가자 여기도 어려운데 여기 어렵지 여기 이제 원콤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횃불에서 보석이 나와요 일단 여기 알지? 간다! 나 마지막에 길 항상 까먹고 날 따라와 일단 저부터 올라와서 이 뒤에 있는 풍뎅이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제한테 이제 돌리는거 제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제 여기를 먼저 올라가보세요 여기를 먼저 올라가서 이걸로 눌러놓고 여긴 어서와요 좋습니다 자 죽여놓고 이걸 타고서 넘어갈게요 히익 좋아요 그 다음에 문 열기 전에 이것부터 돌려압니다 문 열면 빵봉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저기 처치를 해놓을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처치를 해놨기 때문에 빌어먹을 친구 좋아요 빨리 돌려주시고 나 간다 나 왔어 나 왔어 나도 이러면 지금이야 다 꺼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단 올라가는거였나 어디야 어디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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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야? 아 제발 누구야 이거 맞아? 오빠 오빠 빨리 내 뒤에 바로 이쪽이야 이쪽 이쪽 어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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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쏴주고 있어 오빠 바로 뒤에 빵봉지 있어 오빠 바로 문 열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넘기고 야 잠시만 피해보 여기서 이렇게 다 죽여주시고 예 여자친구가 다 죽이는 동안 저는 열심히 템을 먹어주시고 나 허브 좀 먹어볼래 저기 허브 나 이제 이쪽 할게 여기서 손님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손님 나와주세요 아 저요 저요 프리님 저도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팬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 프리님 뵙고싶었어요 됐습니다 이게 제 사인이다 이 개식아 다음 손님 한 명씩 제 영혼을 담아서 저희 사인을 한 명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 명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 명씩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한다 그쵸 그쵸 몸을 부르르 떨어요 너무 좋아 흑뼈 흑뼈 왔어 흑뼈 흑뼈 왔어 떡떡이 형 왔어 이게 저 껌땡지가 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넣어줬어 야 봤어? 흑뼈 흑뼈 봤습니까? 흑뼈 저렇게 펀치로 아예 들어가 애들아 이러면서 넣어주는 상냥함 흑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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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들 일단 다 무시해주시고 야 빨리 빨리 야 팔 맞아 팔 맞아 흑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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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하는 동안 너 앞에 막아 사다리 흑뼈 흑뼈 위에? 내가 얘 처리할게 위에? 내가 얘 처리할게 위에 처리 흑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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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빵봉지들이 오는데요 빵봉지가 못 오게 흑뼈 흑뼈 이렇게 스톱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흑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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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돌리겠다. 사다리 오는 거 막아야 돼. 사다리 타네. 막고 있어. 할 말 없다고. 한 봉지를 막는 걸 넘어서부터 죽여버렸는데. 괜찮은 거. 내가 이렇게 당했다니. 나 뻗기겠네. 걱정 없어? 나도 없어. 없어도 될 뻔. 가져주실래? 아 이거 별로 안 죽은데. 가져가라. 갑시다 이제. 요 부분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헐 이게 바이오아다드에요? 어 맞습니다. 원래 바이오아다드는 이런 식이에요. 어 세븐이 이제 엄청나게 바뀐 거고요 원래는. 원래 바이오아다드는 이런 식으로 만든 게임이 왔습니다. 일단 쟤네들이 보스를 하기 때문에 뒤에 보소 가지고. 슈님 오늘도 정의 라운드도 기대해주세요. 시키는 내가 검색한 줄 알아요. 아 너도 끊고 와라. 저 힐 뚫어누고. 야 우리 하늘 가는 길. 근데 아무리 하늘 가는 길. 음 어떡해. 아니요. 그냥 두루고 나보다 안 좋아. 하핳 하악 안 뚫려 했다니 아! 다 뚫어났어 완벽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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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형 괴롭히지 마라 좋습니다 9분 13조 컷 예 나이스 아 희엠아 이름이 욕같애요 그거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가자 여기는 뭐 딱히 죽일 필요는 없어요 야 너 그 죽어볼래 그거? 치료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검은크리퍼님 뭐 봐요 안 싸워도 될래 끼한다는 쪽 없어? 하핳 아니 저기요 이게 뭐예요 어디 희비탄 쪽 어 총알이 역말로 뭐하시려구요 갔다와 야 업무해줄게 반영했습니다 여기 기한단툰 내가 하나 얻어놨어 여기에 와서 먹여 여기 앞에 있어 꺾는 곳에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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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갑시다 네 니은이 형님 없어봐요 위에 목생미새는 뭐냐고요 말부대로 목생미새입니다 얘도 공격해요 저 잘 공격 안하는 아야 야 앞으로 와라 알았습니다 아니요 오늘 오늘은 생방툰 시간이 지금 아니어서 좀 이따 생방할 겁니다 이제 둘이서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둘이서 해야 돼요 간다 간다 늦게 가는 애들이 엄청 맞는데 내가 엄청 맞아야지 날 때려줘 날 때려줘 아야야야야야 왔어? 지금이야 지금 좋아요 뭐야 야 얜 마 뭐해 지금 뭐 죽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민이 거지라고 별 시간 없다 거기 완벽에는 없다 야 야 야 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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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뒤에 있어 이 뒤에 있어 엎드려 엎드려 될 수 있어 엎드려 트리오 다 됐겠지 응 긴장되는 순간이 긴장되는 순간이 띄어 띄어 갔어 초스 4마린 이쪽이 나오는데 안 돼 안 돼 잘라줘 잘라줘 뭐야? 아이 총 빨리 못 때려면 또 나온다고 정황색이 맞췄어 그래도 정황색이 맞췄어 피하고 때려 안되려 자 이제 여기서 페트링 아파했어 너만 믿을게 3 2 1 0 땡 야 아 완벽하게 수선거 같은데 아 일단 쏴 일단 쏴 조금 빨랐나 아 조금 빨랐나봐 조금 빨랐나봐 조금 빨랐어 열렸어 열렸어 괜찮아 그래도 이번 페트링 이번 페트링 안 맞췄어 나와라 이거 많이 맞아서 2페트만 나와라 됐어 아휴 아깝다 그래도 이정도면 뭐 저게 원래 타이밍 맞춰서 딱 때리면요 죽어요 바로 한방에 죽습니다 저게 그래도 5분이 응 5분이 21초 좋습니다 나 나 잠시만 나 잠시만 그게 필요할때가 왔거든 아니 그건 아니고 개조를 시켜가지고 총알 난 난 3강 사올게 9위별로 어 8 9 알라봉 좋아요 여러분들 이 알라봉을 왜 많이 사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게임을 헤쳐나가면서 이 알라봉 크고 아름다운 봉 크아 봉 존재해야되고요 나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여기 거미들 여기 거미들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라주 무라주 완벽해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소 먹고 왼쪽 고소 제발 나 꼈어 저기요 한마리 쏴줘 조프만 조프만 이렇게요 어 천이형님 어서오세요 제발 나 안걸렸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갈건데 내가 먼저 갈건데 내가 먼저 갈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꺼져 빨리 가야돼 보소 먹어야 돼 이거 아니야 세상 인생 쓰레기 누구보다 빠르게 남자가는데 따르게 여기 야 보소 먹어야지 여기 간다 진짜 야 미안 빠이 아이 진짜 아 내가 이 부분에 하잖아 아 지켜 파이팅 아니 저기요 이러면 차라리 차라리 쏴 주지마 차라리 차라리 쏴 주지마 차라리 차라리 쏴 주지마 차라리 쏴 주지마 차라리 쏴 주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너 땜에 말렸잖아 아니야 나 때문이라니 가자 침피가 많이 없어보이는데 어허허 좀 힘들어 나 여기서 멋있길 탁지 뭐야 여러분 여기서는 이 친구들 나오는거 무시해주시고 앞으로 가셔가지고 왼쪽 다운 여기서 다시 하는거였나 돌리고 다시 했나 바로 다시 하지 않았냐 왠지 이거 그래 가도 될거 같기도 하는 기분이네 그냥 뛰어 니가 뛰어야돼 들어와 앞에 하나 부딪치고 열릴 때 지금 이렇게 사실 나는 의아해 했었거든 시간을 너무 많이 쓴게 아닐까 만들어먹는 느낌이었어 여기서 단축시켰다고 생각하네 좋은 여기서 조심해야된다 알아 일단 이거 투자 가자 가자 F였나 어 F였지 이쿠옇 F 까포 세번 V V V V F 일단 V V V 그 다음에 나는 넘어지면서 AD 좋습니다 자 이엇 좋아요 이렇게 어 정말 세상 세상 간지랄 호이짜 어 박교현님 어서오세요 건희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상당히 귀찮은게 상당히 귀찮은 부분 갔다와 마음이 아파 아직도 컴온 컴온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반대편에 있기때문에 이렇게 서로 반대해서 이렇게요 5입니다 내려주시고 건너뛰고 앞에 있는 보소먹고 이제 어느쪽이냐 아휴 오른쪽 이제 저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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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갈려니 가자 여기서 오른쪽이었지 오른쪽 가면 애들 나오고 앞으로 쭉 넘어가고 앞으로 애들 나오고 여기서 애들이 이제 저앞에서 그러면은 무시하시고 저앞에 있는 오는 친구도 무시하셔야 되는데 잘했어 목을 꺾어버려 그냥 무시해주시고 왼쪽 오른쪽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한 다음에 내려가 친구 내가 빨리 내려가줄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이제 애들이랑 거미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무시해주시고 보자 요부분은 툼레이더가 좀 비슷해요 따라가시고 라스트야 이제 이쪽이라고 붉은색 붉은 저 친구를 땡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땡겨주시면은 이 뒤에서 이제 보스가 나타났는데요 이 보스는 그냥 오른쪽 벽에 붙어있으면 한데 공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잘 눌러야되나? 뭐였지? 에프 누나? 아 원타 엄청 안하면 죽잖아 여기 한 번 분명 보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야 안그래도 없는 총알 마무리를 지워야 했다고 총 한 번 개조해 너 총알 없습니다 지금 개조 한 번 해도 돼 아 해도 돼 됐어 가자 가자구 고고고 고고고 이 부분 또 굉장히 귀찮은 부분 중 하나지 지금 치료킥이 하나밖에 없는 팔로감 섭니다 고초량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이면 바로 왼쪽 고기 공략은 여러분들 바로 이 쉐바쉐바를 보내는 겁니다 자 갈아 쉐바 잘했어 쉐바 갖고와 쉐바 나 앞으로 피리 없어 피가 없어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오지마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피해 피해 오지마 어어 끝까지 벌써요? 벌써였어? 어어 왜왜왜 무슨 일 있어? 어 없어 없어 빨리 와서 오지마 어어 많이 아프구나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빨리 가줄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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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우리 죽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날 보내려고 하냐 아 너구나 딱딱아 딱딱아 어 얘랑 쭉 놀고 올게 어어 자 간다 여기서 그거 체크포인트 찍었니? 가야 돼서 줄래? 나 그냥 왔거든 그냥 가자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벌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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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타이머 아이씨 1분 빼세요 여러분들 다 왔어 어 나 살려줘 어 안 돼이 야 들어와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구원 아 이분 이삼분 넣어주세요 알아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뭐 영상보신분들 알겠지 비켜 완벽했다 얘네들 미동도 안하잖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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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습니다 완벽한거 맞지 완벽했어 저번보다 훨씬 발랐어 맞아맞아 레이저를 많이 맞긴 했지만 앞에 왔어 그냥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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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흠 아 미안해 고팔리니까 안그러나 이거지구만 진짜 바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퍼즐 아니야 아직 아직 퍼즐이잖아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 올라가있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올라갈 필요 없어 엘리베이터에 있어 따라와 따라와 나 정말 무섭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나 여차하면 죽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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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을게 어어 이럴시 빠르다고 이렇게 하얀스님 어서와요 역시 우리 점점 단축시키고 있어 돌 부셔잖아 야 어? 가 있을게 이건 안될컷 바닥에 있길래 죽어봤어 길났어 이쪽이 아니라 그니까 뭐 생각해? 어? 생각하고 있어? 어 저기있어 저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아 됐어 답은 풀렸어 이쪽이었어 완벽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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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것만 돌리면 됐던거 아 됐다 하나 돌렸던걸 아는데 콩콩콩콩 나 잘못갔다 어잉 호우 야 쟤 돌려줘 어디? 여기 가운데 있는거? 누구? 저 아 여기 왜이래 이쪽으로 돌리면 되냐? 이게 아 저쪽이네 어 3번 더 돌리는데 파이팅 얘가 이쪽이고 내가 어렵다고 정말 어려워졌네 미안 이렇게 바하식스도 할겁니다 어 이쪽 가다가 불에 닿으면 나 죽일거 어 바로 죽는거지 아니 죽일거냐고 다 바로 죽일거냐고? 죽겠지 좋습니다 4회 2챕터 완료 나 구급스프레이 하나 사야겠어 너무 무서워서 안되면 불안해? 나도 탄 하나 더 살게 이건 자본주의라서 어 우리가 열심히 돈이 많단 말이야 맞아 고고고 기다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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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왜왜왜 스프레이를 안꼈어 아 간다 예에어엑 옙 땡스 파덜 아.. 아 맞다! 아 타이머! 아 나 좀 말 좀 해줘 앞으로 옆에서 어 너도 말해줘 싫어 나 까먹어 다시 찍자 그래 죽었다 10번이고 찍자 오늘도 이거 한다 10번이고 30번이고 찍자 어 너 집 못가 진짜 안보낼거야 집 안보내 너 나랑 같이 살아야겠다 아빠 실종신고 안했어 아빠 요즘 나랑 같이 몸만 못해서 지금 침울게 있어 아 그래? 니가 책임져 그럼 나도 같이 해드릴게 빨리 돌려 남자 허리 그렇게 써도 되겠어 미안해 아 뒤에 레버 당겨 창문을 깨 아 왜 거기 깨냐고 그냥 가면 되지 임코너로 임코너로 돌아야 된다고 임코너? 임코너로 돌아야 된다고 임코너로 돌아야 된다고 임코너로 돌아야 된다고 들어왔어 거기서 멍 때린거야 나? 아 나 스토리 나와 빨리 빨리 괜찮아 저 친구들은 착하다구 빨리 빨리 안 착한거 같아 때렸어? 응 아니 야 RP 챙겨왔어 아 챙겨왔어 가자 치이이이이이 임코너로 돌아야 된다고 임코너로 돌아야 된다고 임코너로 돌아가고 exists 임코너로 돌아다니며 3병 준비해놨지 빨리 울어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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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둥병 정신 안 차리나 해먹는다 후둥병 등병? 후둥병 등병? 템 정리를 좀 하자 후둥병 지쳤어 파도 쏴서 지쳤어 이제 오는걸 포기했어 됐습니다 들어 쟤네가 오는걸 성강으로 막아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시면 돼요 한 5발 정도 쏘면 보통 되더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거 들고서 이 크고 아름다운 보물 바로 이 자식 일단 1피 해줘야 합니다 쟤 왜 안패하면 죽지않고 아 죽일 뻔했네 네 이 크고 아름다운 보물 여러분들 따주시면 끝같습니다 잘가 잘가 나 여기서 그냥 바쥬카 바로 낀다 여기서 캡핑가 없긴 한데 자 안전한게 최고니까 잊지 않았지 우리가 여태껏 보석을 많이 먹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 자납계 자본이 나온 괴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물이에요 야 풀이나 나 진짜 소름 돋은게 뭔지 알아 뭔데 벌써 5회 사면 그니까 달려 달려 나 여기서 깨어났어 달려 달려 나 여기서 깨어났어 나 달려주시고요 요 앞에 이제 애들이 문 열고 나갑니다 나와요 한마리 더 나와요 이때 이렇게 지나가주고 가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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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랜드오 좋아요 다 뒤집으시고 띨 나 방금 갈렸거든 갈렸어 사랑 사랑 갈리는게 왼쪽이야 왼쪽 퐁 아니 저기요 퐁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아이 나 궁스프레이 이씨 이 정도 상태 따위는 괜찮다고 우린 이제 치료약이 없다 얘들아 다 썼어? 어 다 썼어 나 돈 많아 괜찮아 새롭게 생겼거든 나 돈 열심히 모아 아 그래? 자 지금 다른 곳 갔나요? 빨리와 빨리 가자 가자 어 아 여기 애들이 여기 있지? 응 여기 애들은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서 그냥 모시하시면 됩니다 응 사라님 어서오세요 아 간지럽지는 않더라고 좀 아프더라고 죽을 뻔해서 죽을 뻔해서 좋아요 유오 유오 와이오님 어서오세요 이거시구나 아 드디어 여기시구나 이거시구나 여기 삼강 하나 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애들까지 무시해주시고 넘어가서 넘어가서 여기 떨어지서 오른쪽 삼강으로 애들 싸주신 다음에 삼강을 그 때 빠르게 그 때 빠르게 봐주시면 됩니다 삼강자가 지날 때까지만 이럴게요 군복이 형님 매니저처럼 인정 없어요 요 앞에 한마리 열어주시고 가스톡이 없을 때 가운데로 가스톡이 없을 때 가운데로 위험해 위험해 앞에 쏴줘 내려오죠 아 끌렸다 아 왜쌌어 왜쌌어 또 나 구해줘야 돼 빈사야 어디야 이케 나 저번에 그래서 쓰러졌어 와 죽을뻔 했다 어 은근 범위하던데 대비 괜찮아 빨라니까 맞아 남자가 빠름으로 자랑하는건 역시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린 빠릅니다 빠른 빠른 잡고 갈거지 어 그리고 저 앞에서 체크포인트 하나 있어 우프레를 하나 타는거에요 원래 여기서 사지 않지 어 보석을 열 땡겨주시고 체크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고스프레이 내가 사 나 나도 살게 너도 하나 사나 너 너 그게 없잖아 나이스 빼면 돼 빼면 돼 이거 소이랑 잠벼 빼고 아 상점일 때 또 돌리고 있었다 괜찮아 우린 빠른 나이스 내꺼 쓸게 내꺼 쓸래 내꺼 쓸래 내가 니꺼 써 갖고 갈거지 어 갖고 갈거 어딨어 요 앞에 있지 가는길에 있지 타이머는 원래 상점에서 멈추는데 타이머 멈추고 안멈추고를 지금 되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보석 먹어주시고 이게 5,000원이나에요 크아보니의 반이나 합니다 저 보석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여기서 너와 쓰는 방법을 봐야돼 여기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움직이지 않아 이 앞에 상자가 하나 온단 말이야 이 상자를 지나간 다음에 뛰어내려 나 이거 내려갈 수 있는거 처음 알았어요 어 뛰어내리고 뛰어 안 가지는데 계속 뛰면 돼 계속 뛰면 돼 가지고 있는거야 인내심을 가져 설마 저기서 상자 나오면 어 나와 그러고 땐 옆에 피해 나는 즐거웠고 갔다올게 응 나 길 털고 있을게 응 에이 건충총알 먹어 응 큐브티비 좀 어서와요 빨리빨리 오자 알았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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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는거야 미안 조심하자 목댕이 안찔라그러는데 어 누구 때문에 치게 되더라 백럭 아 제 비판 어 여기가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보스 잡으러 진짜 여기도 여기 되게어렴 어 여기 되게어렴崩 이제 여러분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렵고 보스랑 이렇게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의 또 아름다운 무기 크아봉을 기러 갑시다 이게 왜 보스가 한방컷이냐 이 무기가 만원짜리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보스를 엄청 모아서 이렇게 사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중간에 구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거의 진짜 열심히 보스를 모아서 사야되는 곳이 되게 비싼 무기입니다 오른쪽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태껏 앞에서 열심히 보석을 모았던 이유도 이 크아봉 공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자봉 그래서 우리가 알라봉을 엄청 사놨죠 아무튼 아무튼 Lucky 하이 내가 배울수 수저있지 왜그래 아 왜 체크포인트 그거 있었냐? 아 얘를 보내면 어떻게 나한테 붙여야 붙여야 살려줘 그리고 내 발을 당기면 그리고 내 발을 당기면 오고 오고 있는 거였구나 찾을 뻔했어 아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애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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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아 좋습니다 준비할로 타 나 더 하죠 으응 방패 좀 치워봐라 갑니다 야 뭐야 안쫓을게 죽였어 아 뒤에 한마리 오 오 오 야야 죽였어 어 미안 최발려 저기 최발려 최발려 바보야 왔다가 가야돼 다시 되돌아가는게 아니라고 아 너 나 탓에 쏘고 있는줄 알았지 빨리 와 빨리 와 너 때문에 그러잖아 빨리 왔어도 바죽카 벌들고 있다 알았어 알어 조심하자 알았어 야 나한테 도착도 안했어 이거 도착이 안했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지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딱 도착하자마자 니가 바로 해가지고 탈 시간 없었어 야 빨리 피 스프레이 났어 막 피자채고 가자 갑시다 그 대신 여긴 내가 뚫을게 그중에 만접할 수 있네 아니 나 혼자서도 뚫을 수 있거든 맞냐? 맞냐? 니가 맨날 안쓰고 가서 나 뒤에서 호기 맞냐? 아니 나 문 열려고 했거든 옆에 그거나 먹어 뭔지 알지 나 간다 힐링할 뻔했어 좋았어 적들도 크아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아봉이 맞으면 우리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유편도 할건데 오늘은 안할거에요 그냥 긁어봤어 그런눈은 안 받았습니다 흐헣 알고 있었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지 알지 난 지금 못들어간지 지금 5일자 되는거 같아 오늘 안들어.. 이제 안들어간다며 어? 안들어간다며 녹화로 돼있어 아 진짜? 우편도 멀칩니다 아 바이오하드5 6도 멀칭거 알지 본인? 5 6도 이거 포옵이 되지 이랑 비슷해? 응 이랑 비슷해 멀칭? 가 다 끝나면 100패 임파서블 공격도 해야지 그냥 그냥 어 임파니와 나요? 어디서 있네? 저기? 걔네 저기 있네 걔네들이 몸멈추게 계속 싸주합니다 여러분들 아뇨 오늘은 일찍 튼 이유가 바이오하드5 공략을 다시 찍는것 때문에 일찍 온거구요 조금 이따 10시에 방송 다시 새롭게 할건데 절대 5랑 6만 멀티가 되구 나머지는 멀티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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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았으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 stiff 왜? 아잇아잇아잇 결국 내가 죽였습니다 요즘 생각하는게 삼강이 필요한가 싶어 나도 나도 트랜프 심지어 맞추기도 힘들엄 위에 네 빨리 죽여줘 주말에 더 있어 제발 쟤 좀 죽여줘 아 여기 아 여기 계단 뚫고 지나가던데 여기도 무시하잖아 내 근육은 총알이 튕겨내거든 나 여기도 굳이 어 계단 밑에서 쏠 필요가 있었나 생각했었구나 맞아 여기 설마 그곳이냐 이 게임하면 에임이 좋아질까요? 에임이 좋아지려면 톱레이더가 치운거 같아 내가 볼게 배틀 배틀피드가 더 좋긴한데 에임은 나 무서워 톱레이더하면 에임이 좋아지더라구요 야 나 무섭다 나 믿지? 진짜 여기였구나 여기야 여기에는 정말 재밌는 구간이죠 피해 많네 발전기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여기 진장감이 리포현할 수 있어 파 고마워 고마워 내려줄래? 나 맞다 잘 갔다와 갈게 나 근데 진짜 무섭거든 나 피 많아 괜찮아 잘 떨궈나네 잘 떨궈나네 다신없다 스나말고 그냥 딱총으로 떨궈도 떨어지거든 싫어 스나가 멋있잖아 하지말자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재밌어 보온 재밌어 보온 붙여 어 bits 한번 좀 때리고..한번 더, 한번 더.. 오어어어어여.. 뛰어어어! 재밌어 보인다. 그냥 뛰어! 오오! 걱정마 나는..여..어.. 요쪽 아니냐 근데 이제? 기안난총? 어 맞아. 파이팅! 너무 싫다. 크라봉있지? 크라봉있지. 근데 기안난총 살아대.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았어 그냥 7분 동안 놀아준대 우린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말이야 훨씬 빨리 깨지지 어 훨씬 빨리 깨지지 됐어? 간다 나 너 믿어 나 믿어? 잘못된 선택을 한건데 좀 더 놀아주면 안되나 좋았어 빠져있어 빠져있어 일났어 죽고싶어? 미안 왜 쟤가 안 잡는지 모르겠어 왜 쟤가 안 잡는지 모르겠어 이번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고 우리가 한 대 맞고 우리가 이렇게 택틱으로 돌아가고 됐다 완벽한 됐어? 나 올라간다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파이팅 크리안 넌 할 수 있어 난 널 항상 믿어 난 널 믿는다 제발 내가 널 믿게 해 하나 일단 잡아볼게 일단 잡아볼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 맞아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쏘지마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면 나 갈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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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아볼게 내가 잡아볼게 내가 잡아볼게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내가 뒤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쟤가 지친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지키는거 아니야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으라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잡으라고 하면 잡아 알았지? 니가 빨리 말해줘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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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은거 아니니까 우리가 죽은거 아니야 쟤 내 파트너 아니야 누가 멋대로 내 파트너 쟤 우리가 죽은거 아니야 도와주지도 않아 우리 일곱 번이었나? 일곱 번이었나? 일곱 번이었나? 일곱 번이었나? 하나 죽은거냐? 죽은거냐? 파트너 왜이리 연약하냐 진짜 이 부분 진짜 너무 어렵네 이번에 개빡지 좀 해볼게 알았어 잠시만요 얘가 피가 완전히 없을때는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붙어도 일단 하나지 네 네 여보? 지금이냐? 해봐 해봐 한 대 더 싸 한 대 더 싸 한 대 더 싸 한 대 더 싸 우리도 할 수 있어 잡아 땡겨 좋았어 좋았어 쟤아압 쟤아압 아 나이스했어 나이스했어 이분은 좀 어렵겠네요 확실히 응 쟤도 무난했어 나도 그거 사올게 알라봉 이거 뺄게 지금 샤워압 쟤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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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 너 스프레인이야? 아 하나 스케치 하나만 고마워 시켜야 된다 그치? 제발요 내가 대신 맞아줬어 빨리 뛰어가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 응 바로 오른쪽 좋아 다 2층으로 나오고 2층으로 무시해주고 오른쪽 오른쪽 들어가 오른쪽 그리고 천장에 그거 너가 쏠려 내가 쏠꺼 적었어 나 불안해 부셔진거 맞지? 음 그러지 않을까? 아직 있어 어? 가자 부셔졌나봐 불안해 왜그래 깜짝 놀랐잖아 나 간다 다 먼저 타 쏴줘 여긴 여기는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여긴 좀 걸을 뻔 들어와 다 세븐도 합니다 나이스 완벽해 깔끔했다 깔끔했어 좋았어 진짜 거의 다 깼어 진짜 거의 다 깼어 여기서 여기서 들어 10시에도 옵니다 오늘 진짜 아니 고마워 고마워 가면 저건 좀 정리할 수 없이 또 그럼.. 내가 뭐지 말할거에요? 네 빨라 빨라 된다 응 빨라 가야겠다 오른쪽 빨라 빨라 나 안 맞았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난 괜찮아 나도 야야야야야 친구 한명 있다 친구 한명 데리고 왔어 너 바주카 있지 어 다행히 살았지 이걸 다시 시작하네 다른분은 차단하지 말고 아니 그 삭제하지 말고 바로 차단을 하세요 보이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갑시다 너 개 채 먹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 자식도 죽을 수가 있어요 띠 좋아 여기 열라 뛰어야되는 부분이다 타이밍 늦으면 엄청 후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나 바로 뛰었어 너 어쩔수 없어 주호여서 하지만 날 버리고 뛸 필요는 없어 나 지금 너 너 너 너 도와주다가 지금 나 지금 나 속박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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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제발 미안해 나 가까이서 쏘는 줄 알았어 어 같이 자살이 저 크와봉이 엄청 아파요 우리가 맞아도 진짜 더럽게 아픈거기 때문에 쉐바 미안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하하 하하 너의 이름을 부른거야 좋았어 좋았어 특가바 하나 더 사올게 벌받았다니요 나 그것도 사와야 되잖아 장렬이었나 어 장렬 장렬탄이랑 소이탄 자라봐 장렬탄 장렬탄 뭐 할게 야 그냥 나 소이탄 가자 좀 기다려줄래? 빨리빨리 하자 제발 좀 나선 벌써 템 하나씩 사고 하나씩 개조 다 했겠다 잠깐만 너 때문에 그거 안 가져올 뻔했어 근데 그거 알아? 뭐? 템 엄청나게 세워서 돈 엄청 남는다 준비할로 고 고고고 여기도 뛰어야 되는 부분 아 여기 여기는 이제 그 엄청 누릅니다 뛰어! 난 나 V형 난 F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어 일나가 나도 짜파게티가 쫓아온다 짜파게티가 쫓아온다 저쪽이 슬쩌 오우 이럴께요 내가 그냥 가면서 할테니까 나랑 좀 떨어뜨려 예 쏴 대발료 괜찮아 나 안맞았어 쏴 하나 더 나온다 왼쪽에 하나 더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대박 아 이거 빨간색 쏜단 말이야 소위 첨가 맞나 카드 갖고와 카드 안 가져왔어 왼쪽으로 좋아요 여기 알지? 코와 삐잉 벌린 벌린 내 벌레 나 안다 꺼보 보여줘 너의 힘을 삐잉 빠뿌렐라 빠뿌렐라 뿌잇 쏟아버려 자라 잡았고 고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깨면 돼요 그리고 장비 어깨 어깨 발사기 하나 사놨네 아까 여기 알지 내 뒤돌려 찰 때 응 알지 알지 이거 다운다운 도망가 어깨 왜 이렇게 하지 아 여기 뒤에 아 깜짝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딱히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눈이 나와봐요 어 나이스 내 이 나이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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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나가면 돼 그냥 여기 지나가면 그거 레버 땡기면 돼 우리 왜 체크 포인트 돌려 음 나이스 거기까지 이제 나이스 Patient 피트 나이스 그 다음엔 총무기 멀리 뒤에 2마리 큰일났어 나 세박 오른쪽 먼저 하나 더 두방 한방 두방 왼쪽 한마리 쏜다? 뭐지 기카봉 기카봉 준비 완료 발사 준비 발사 아직 멀었다 기다리면 올 것이여 쓰레기 쓰레기 아니지 상중기돼지 나와주세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빨리 조준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괜찮아 마음에 다시하면 되죠 제발 10분 남았다고 아 아 야 여기서 문 열고 나도 너한테 쓰레기 하나도 빈준님 어서와요 느낌이 안좋아요 아 아 아 아 여기서 뭐가 너무 많은데 아 맞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나 모르고 타이머 계속 불렀어 아래쪽에서 빨리빨리빨리 야 큰일났다 뒤에 안잡히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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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다시 하는거야 이럴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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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아직 아무도 안해 됐어 자 됐어 알았어 꼬자 트고하입니다 나이스 잘해야된다 여기 제일 어려운데 몬가지 돌아간다 잘생겼다 어허 피하고 위험했어 평평평 총 떨구고 완전 쉐바 아니야 나도 나 살려줘 날 믿어 나이스 어 구해줘야돼 나이스 다 나이스 괜찮아 날 믿어 난 널 구할거야 크리스 이 쉐바 크리스 템있지 바로 시작한다 응 나 진짜 자졸해서 네 두려울거 같아 어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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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지 크리스 정말 이해하자 세상이救을지 않나 진짜 세상이 없다는 것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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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人 나이스 나이스 ghost tę рь 에서 rpg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알압자 여러분들 자본자의 어 자본 주의 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타임업 멈춘거 뭐 다 뺀다고 하더라도 2시간 아니겠죠 근데 알라봉이 무조건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알라봉으로 죽일 수 있는게 아니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게임은 타이밍 에임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딱 쏘는거 그때 맞춰야되는거 그런것들 예 그래서 주식양커 공략을 끝냈습니다 하이파이브하만 하자 자본주의 자본주의 근데 하이파이브하만 해달라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두번칠 수는 없었잖아 한번더 아 끝났다 아 몇시냐 일곱십사십삼분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 밤 10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잇 아 아 아 아 아 아